범위야! 범위 누군지 알겠어. 이게 뭐야! 오디션 몇 명이나 본데? 한 200명 정도예요. 아... 또 하루 종일 피곤하겠구만. 금방 끝내시죠? 참가 번호 1번부터 3번까지 들어오세요.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1번 김혜선입니다. 넘기 시작하겠습니다. 승모근이 근데 여기다. 오빠, 나야 손혜진. 나 요즘 몸이 너무 아파. 나 쓰러질 것 같아. 참가 번호 2번 이가은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나... 또 당신 보려고... 두 시간 동안 여기 서 있었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참가 번호 3번 박은영입니다. 오디션 200번까지 다 봤지?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어차피 내정자가 있는데 뭐 200번까지 보고 있었던가요? 형식적으로 했네. 아니..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? 아까 그 3번 박은영 씨가 내정자야. 예? 내정자요? 네. 아무튼 나 피곤해 좀 잠 졸자 테니까 뒷정리 좀 해. 커넥션이 있네요. 아니 그게... 아휴... 오디션 저런 안되지? 뭐죠? 자기야. 어때? 어떤 거 같아? 여기 또 무슨... 연인사예요.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잖아. 오빠! 어? 어... 잘 될 거 같아? 잘 될 거야. 오... 오... 여기입니다. 캐스팅 되신 거 축하드려요. 네. 여기 앉아서 계약서 쓰고 계시면 돼요. 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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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된 선택을 또 하는구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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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거 들고 왔네. 오빠! 나도... 언젠가는 여우주연상 탈 수 있겠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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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불공평한 오디션 현장에서 야가친구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. 아... 갑시다. 잠시만요. 지금 이대로 가는 거야? 가는 거야. 가... 아... 따라오세요. 시야가 참 이뻐. 진아야... 나랑 평생 함께해. 어? 어? 누구야? 안 낭대신 딸. 저 안심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